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xml 파일 레이아웃에서 위젯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실 직관적이어서 알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은 헬로 월드가 그냥 출력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우선 이걸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글자만 나오는 것은 텍스트 뷰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앤드로 브로 요렇게 놓으면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글자 내용도 헬로 이렇게 바꾸고 글자 크기는 텍스트 사이즈 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로 해서 이렇게 딱 중간으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f10 시프트 f10 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보이는 거랑 실제로 실행 됐을 때 이 글자의 위치랑 다르죠 어 그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제한 조건 이 위치를 제한 조건을 주지 않아서 입니다 자 제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여기서 표현이 되기를 위에 올라가면 있거든요 자 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위젯 여기 보시면은 not horizontally, constrained, not vertically 그러니까 횡방향, 종방향으로 다 제한 조건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 조건이 없다면 항상 왼쪽 그러니까 횡방향으로는 왼쪽으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종방향으로는 위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일단 좌우에서 딱 중간에 가게끔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를 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딜리트해서 없앨 수 있거든요 얘를 여기 빈 동그라미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딱 중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실행 해 볼게요 자 이제는 딱 그 종방향으로는 위로 붙어 버렸지만 이 횡방향으로는 가운데에 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에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땡겨 오면은 되겠죠 실행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딱 횡방향 정방향으로 다 중앙에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중앙이 아니라 조금 어 비껴서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좀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렇게 좀 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은 이 정중앙에서 좀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쪽 어 횡방향으로는 딱 중앙으로 하고 싶고 그럼 요거를 50으로 맞추면 될 거 같고 얘는 조금 어 한 3분의 1 지점 상단으로 부터 3분의 1 지점 그러면 33 정도 되겠죠 33 정도 이렇게 놓고 싶다 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글자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에 값을 지정함으로써 이 얼마나 쏠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숫자의 값은 뭘까요 숫자 숫자는 한번 넣어 보면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여기 뜨네요 left margin margin 이라는 거는 요 패드 이만큼의 여백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넣는다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50만큼 50은 아마 뭐 픽셀일 거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50만큼 떨어진 부분으로 부터 중앙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 컨스트레이트 자체는 원래는 요 벽면을 기준으로 이 위젯과 이 벽면과의 관계를 정의 한 거였는데 여기에 50을 넣게 되면은 이 벽면이 50만큼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안쪽으로 들어온 걸 기준으로 절반 위치에 딱 오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도 50을 준다면 딱 중앙에 올 것 같아요 50을 한번 넣어 보면은 딱 중앙에 오죠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이 끝부분 왼쪽 끝 오른쪽 끝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위젯을 배치하는 건데 이렇게 적게 되면은 왼쪽으로부터 50 떨어진 위치 오른쪽으로부터 50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중앙에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바와 요 안에 들어간 숫자 요 숫자들은 마진 혹은 패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요 요 안쪽에 있는 요 표시입니다 요거 클릭하면은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0으로 다시 바꿔 놓고 자 가로에 가로를 기준으로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면은 자 지금 요 클릭하면 fixed로 바뀌었거든요 이 픽스드라는 것은 뭐가 픽스드냐 요 위젯의 가로 길이 지금 제가 가로에 대해서 픽스를 걸었잖아요 가로의 길이가 픽스드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글자에다가 제가 헬로를 쳤는데 h 까지만 쓰면은 지금 h e l l 까지 쓰면은 요 한 줄로 쓰는데 o 까지 쓰면은 글자 크기가 고정되면서 요 위젯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줄바꿈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요런 경우를 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hello 라고 쳤으면은 글자의 크기 만큼 글자가 늘어난 만큼 요 위젯의 크기가 요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딱 요 크기가 고정이 되면서 그렇게 글자가 쓰여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넘어갔다 그러면은 실을 그게 싫다면 픽스드를 풀면 되겠죠 클릭을 해 가지고 다시 요 랩 콘텐트 이전에 있던 게 랩 콘텐트 거든요 이렇게 랩 콘텐트로 해주면은 글자의 글자의 길이가 막 늘어나도 그대로 그 위젯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랩 콘텐트와 이제 픽스드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뭘까 요거는 매치 콘스트레인트 입니다 매치 콘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요 제한 조건하고 맞추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꽉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전에 요 위젯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냥 이게 아니고 이걸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제가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걸었는데 가로 방향을 꽉 차고 자 세로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은 꽉 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랩 콘텐트 랩 콘텐트를 그냥 보통 많이 쓰게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픽스드 한 번 더 클릭했을 때 픽스드 픽스드는 가로면 가로 혹은 세로면 세로 위젯의 크기가 결정되고 자동으로 줄바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하게 되면은 가로 방향을 했다면 꽉 차게 이렇게 되는 컨스트레인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 지웠고요 위젯이 여러 개 배치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하나 당겨 올 거고 버튼도 하나 당겨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위젯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아래쪽에 가면은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는데 한 60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 버튼도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한 48정도로 하면 좋을 거 같네요 좀 크긴 하지만 글자 내용도 좀 바꿀까요 여기서 hello 로 지정을 할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클릭하다가 발견한 건데 요거를 클릭하니까 이 컨스트레이트 안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가는지 볼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굳이 앱을 실행 안 해도 그래서 요걸로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 그 맨 처음에 일단 요거와 요거의 위치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자면 일단 가로 보는 요 화면에서 딱 중간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걸 당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딱 중간에 가는 거 같고요 자 hello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게 좀 메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걸 클릭했을 때 여기 한글로 바뀌는 요런 어 프로그래밍을 할까 싶은데 요거가 메인이기 때문에 얘가 좀 화면에 중심에 가깝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얘가 뭐 버튼이 와 무한정 밑으로 갈 수 없으니 얘를 좀 올리면 좋겠죠 그거는 여기서 요 값을 쫙 당기면은 될 거 같고요 한 32 정도로 하면은 자 좀 더 내릴까요 30 35 정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자 이제 보면은 헬로는 위치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글로 요 버튼만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거리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바닥으로부터 160만큼 떨어진 위치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토그를 했을 때도 이제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저는 이렇게 당겨서 자 요거와 요거 까 지금 아래쪽과 위쪽을 둘 다 이렇게 컨스트레이트 로 걸어서 지금 요 위젯과 이 바닥과 절반 위치의 버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볼게요 자 요걸 클릭하니까 뭐 160 뭐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요거를 160이 아까 여기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160만큼 들어간 곳 기준으로 1 대 1 위치에 얘를 놔두겠다 라는 거거든요 요게 49니까 하나 옮겨서 50으로 만들고 160을 0으로 만들어 주면 딱 자 요 위젯과 요 바닥 요 위젯의 버텀과 이 바닥과 딱 절반 위치 위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렀을 때도 위치가 안 변하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서 보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이제 위 요 어플리케이션 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서 이 한글로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요 글자가 hello가 안녕으로 바뀌게 그렇게 해 볼 겁니다 뭐 간단한 코딩이긴 한데 아직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해 보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